야옹이! 냥냥이! 야옹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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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봐! 누구야? 손을 다 찢는 저게! 아 저분 누구예요? 아니 뭐야? 야 마이클! 조던? 마이클? 조던 마이클 하고 있어요 왜 불쏘랐어? 왜... 그게 농구 선수가 아니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마이클은 10살인가 11살 됐고요 조던은 9살 됐습니다 오래 키웠구나 처음에 고양이가 왔을 때 암수 구별이 안 돼서 남자 고양이인 줄 알고 마이클이라고 쳤어요 집에서 야한영화도 같이 보고 그러다가 야 재밌지? 그랬는데 3개월 지렸는데 갑자기 여자 고양이라고 하겠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반전 고양이는 구분이 안 돼? 3개월 때까지는 구분이 안 돼 개냥이 같아서 집에만 가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너무 예쁘지 TV 보면 배 위에 올라와서 꾹꾹이 하고 어깨에 올라와서 잠자고 우리 고양이 아빠로서는 뭐 아기 같아 마이클 아 그래 따뜻하다 아이들 살을 살려주세요 마이클 이거 먹어 이거 뭔 일 왔어 아니 그 사료가 상했는 줄 알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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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머머 아우 고양이 사료는 좀 비려요 먹어보면 그래요? 약간 생선 그런 게 더 있나? 네 그런 게 좀 있어 어 진짜? 야 괜찮아 괜찮아 맛있게 아니 괜찮아 마이클 마이클 잘했다 잘했다 추루 추루인가 저거 마이클 응 배고프지?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인간미 있어 고양 키우면 해피 많다 하더라고 대변 치우고 모래 갈아주고 많이도 쪘네 많이도 쪘지 머리 좀 어떻게 하시는지 고양이들이 두 마리가 화장실에서 세 개를 해놨는데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고구마하고 막 이런 감자가 고구마 감자라고 하거든요 아 캐자는 캐야 되기 때문에 땅에서 아하 아 키워야 돼 아우씨 일단 고양이들은 화장실 전공성을 안 해주면 하루종일 울어요 막 야옹야옹대고 화장실 빨리 쳐라 아직도 차냐 그래서 십몇 년 동안 그러시고 돼 있습니다 화장실 안 쳐놓으면 안 안 안 딴 데다가 맞아 그래서 저런 데 보면 의자 식탁에다 막 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부지런하다 아니 근데 왜 고양이가 주방에 있어요? 방이나 뭐 거실 쪽이 아니라? 주방이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양이를 갖고 왔는데 주방으로 가길래 주방을 포기하고 따뜻했는데 살아라 그래서 주방을 줬어요 근데 고양이한테 주방을 다 내놓아서 주방을 안 써요? 그러면? 예전엔 요리를 좀 뭐 큰 걸 했으면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요리를 하면 옆에 와서 자꾸 발을 담가요 자기가 먹어보려고 그러는지 발을 자꾸 담궈서 발 담그고 막 퍼니까 뭔지 알겠다 이렇게 와서 발을 담궈봐 아 지네가 먹을 수 있을까 봐 뜨거울 때는 안 오는데 발을 담그기 때문에 발 담그면 다시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야 겟했네 쟤네는 고양이인데 게를 탔다고? 헤헤헤헤 겟!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행은 엔지 어떻게 해야 되니? 그래서 거나